오늘은 시편 73편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프로필이라고 하는 이란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사람이 어떤 부모와에 있었고 어떤 지방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라고 또 어떤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으며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은 참으로 그 사람을 지금까지 사람의 됨됨이를 좌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모든 나라 어머니 중에서도 우리 한국의 어머니만큼 교육의 열성인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좀 밝지 않나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 문제로 여러 가지 참 잡음도 있고 사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참 그 나라의 백성의 그 수준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그 맹모삼천지교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어떻게 하면 좀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까 해서 세 번이나 이사를 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는 어렸을 때에 공동묘지가 있는 가까이에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공동묘지가 가까이 있으면 그 장래의 예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자란 맹자가 친구들과 함께 맨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뭐 그런 걸 자꾸 가지고 놀이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 가까이에 그 봉산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 이제 장래식이 쭉 학렬이 올라가죠. 옛날에는 얼마나 장래식을 거창하게 했습니까? 지금도 그 장래 예식 그 막 종을 치면서 그 관의 그 학렬에 올라가서 막 이런 그 아주 머릿속에 딱 남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면 이래서 안 되겠다. 그 맹자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맨날 장래 예식하면 그런 걸 흉내를 내고 애들하고 놀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는 시장 가까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또 이사를 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맹자를 보니까 또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뭐 이런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애들끼리. 뭐 싸구려 싸구려. 골라 골라. 양말이 두 켤레 삼천 원. 뭐 이런 말. 이런 장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아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서당이 가까이 있는 곳에 가서 맹자를 가까이 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끼리 서당에서 늘 나오는 게 뭡니까? 하늘 전 따지. 가물현 누루황. 뭐 이러한 것을 읊으면서 친구들어가 놀더라 이거예요. 아 됐구나. 이렇게 해서 맹자를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랑해. 그래서 맹자를 이제는 더 좋은 학교 멀리 이제 유학을 보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맹자가 방문을 하러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맹자의 어머니는 그 배를 키고 배틀을 잡고 옷을 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맹자가 왔는데도 전혀 기뻐하지는 않아. 엄마 제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맹자야. 하면서 그야말로 그냥 그 김을 매던 그 배를 짜던 것을 칼로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자야. 공부를 하다가 중도하는 것은 마치 배를 짜다가 배를 잘라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맹자에게 큰 교훈을 주어서 이제 맹자는 다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야말로 훌륭한 공자의 대를 잇는 유가사상의 유명한 철학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과연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대화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장소가 누구냐.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사람 바올이 사올이었죠. 그 당시에. 그 다서라고 하는 곳이 아주 유명한 학교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올이라고 하는 그 똑똑한 청년이 나왔던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시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자가 된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성경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매일 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시도를 담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출석하고 다니고 교육받고 양육받는다는 것만큼 유익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 내 주를 가까이 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역량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도족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시도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만큼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이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10편 73편 28절 말씀의 주제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요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바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그 역사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직접 감동을 느끼고 또 예수님의 그 아는 지식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알 수 있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참 생명을 누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의 풍성한 삶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바울이 늘 강조한 것처럼 고린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부와 성제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략을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을 지키지키게 하라. 교육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마치 어떤 작곡가가 지은 곡을 자기 곡인 양 표절하는 것과는 다르다. 표절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지은 것처럼 자기가 오리지널 원곡인 것처럼 속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빙자하며 내가 재림 예수다 이것이 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수라고 하는 그 직업은 원곡 그 작곡하는 사람이 작곡한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곡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은혜스럽고 감동이 있는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치 가수와 같은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지 그리스도를 표절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그 지식을 배우는 것 영적인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 책망과 교육과 의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잘못했을 때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교훈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예요. 우리가 그 지체로 모여서 성도의 교제가 있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이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바로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것인데 바로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자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2사에서 2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요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님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미라. 우리가 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특성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All-mighty-God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편재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인하신 하나님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1.1핵도 틀림이 없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그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40여 명의 성경 기자를 통해 8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한 성경이지만 그러나 그 성경은 일맥상통한다 이게 다 예수 크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수백 년 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계속 기록한 이것이 바로 8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이 모든 것이 짝이 담았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아르니 그 이름을 임마두엘 하리라 주님이 태어나기 300년 400년 전에 이러한 예언을 한 것들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도 앞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도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그 사실을 예언한 것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을 믿지 못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속에 이루어지도록 믿고 따르는 자요 순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다 있습니까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소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우아래로 좌우로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멘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소통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토처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 보천수양관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틀림없이 한두 번씩 가서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러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피아나게 거기 가서 기도하면 음성이 그렇게 잘 들려요 그래서 꼭 가면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개인적으로 주신 레마의 말씀을 너는 이렇게 하라 제가 첫날에 그 수양관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일곱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소통하는 자가 되자 일방적으로 되는 여러분 가만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 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구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내 영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 영이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몸의 어떤 기능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거의 100% 귀신의 음성이에요 귀에 들려지는 것 이런 건 듣지 들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음성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은 매우 맑고 투명하고 확실하고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부합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살면 여러분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는 일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기쁘기 이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그야말로 천국에 사는 그 천상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임을 얻는 것입니다 비상하는 한 해가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지난 한 해는 감사를 넘치게 하는 해라고 말씀하셨고 올해는 비상하는 한 해가 되라 네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해라 그렇게 세미하게 개인적인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건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비상한 한 해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하라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죄롬으로 추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너무 세상적인 것이 꽉 차있기 때문에 세상의 음성은 잘 도둘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미세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너희는 여호 앞에 내 마음을 도와라 10편 62편 8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 싫어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면 세상 것들을 다 도쳐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확실하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10편 145편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강구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마음을 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치지라 그래하면 내가 너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 이거 병 낫고 싶냐 너 이 문제 해결하고 싶냐 빨리 나한테 얘기해봐 일은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나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얼마나 강력한 큰 믿음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얼마만큼인가 이것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동그릇도 질그릇도 다 쓰시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결의 영이세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세상에 찌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못 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세상에 유혹과 세상에 정욕에 꽉 찌드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일도 없을 거니와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 하나님은 물러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삼아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몸이 더럽혀지면 우리 몸이 장기와 아빠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더불어 있을 수가 있어요 안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위생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위생 건강의 가장 첫 번째 제가 건강 강의를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를 위생이라고 말합니다 위생 위생이라는 것은 뭘 많이 보약을 먹고 좋은 영양가를 하고 운동을 이게 위생이 아니에요 위생은 뭐냐 내 몸을 해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만지는 것 이런 것을 조심해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 코로나가 유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잖아 손을 깨끗이 씻는 거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위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세상적으로 너무 흥분하고 너무 유쾌하고 세상적으로 쾌락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모임에 가까이 가게 되면 오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을 전공한 독일 본대학에서 간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간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환자들이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박사님 간을 제가 간이 좀 안 자고 간을 건강하게 하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무슨 약을 먹어야 됩니까 좋은 약이 있습니까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딱 말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간에 좋다는 건 뭐냐 간에 해로운 것을 끊는 것이 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것 여러분 술을 못 끊으면 휴간일을 두세요 매일 조금씩 이렇게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3일 왕창 마시고 한 3일 푹 쉬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을 건강하게 하려면 간이 해독한 그런 기관이잖아요 간은 사람의 화학공장이잖아요 모든 불순물들 독성물질들을 간에서 해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건강해야 여러분이 독성에서 그냥 해방이 되는 거예요 독한 음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간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음식을 절제하는 거예요 간에 해로운 어떠한 타이레놀도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생제 중에서도 간에 해로운 특별한 항생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 전문의에게 와서 약을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 이런 것을 다 처방을 받는 거예요 영적 위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이거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생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알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과 거룩하게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적 위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러면 사역을 할 때 환자들을 대하고 또 의사란 직업 자체 목회자란 직업 자체가 다 병든 자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전인적으로 병든 자들을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게 감염된 사람들이 진료실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의사들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목사님들을 보세요 목사님들의 한 사역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 다 병들고 연약하고 죄인들 예수님의 사역처럼 그야말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들린 자들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교회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아유 이거 무섭고 더러운 것이니까 도망가야지 이러면 무슨 사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면역체계를 강건하게 이것이 바로 영적 위생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고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건 뭐예요 그러한 바이러스와 일단은 접하는 겁니다 그걸 접해서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방주사입니다 생백신이 있고 살아있는 바이러스 살아있는 세균을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더 강력해요 사실은 그러나 사백신 죽어있는 시체 덩어리 바이러스 덩어리 조각덩어리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걸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면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은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 늘린 자를 내쫓는 그러한 사중 사역 이것은 크리스도의 사역이요 교회의 사역이요 우리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신유사역 또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사역이에요 축사사역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영이 면역체를 가지고 있을 때 크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신 예수 크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를 때 우리는 안전하게 꼼짝 못하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들이 그러한 경우가 도처에 잠을 자다가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사역을 하다가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도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고 매맞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나 크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면역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는 온 힘을 다하고 온 지혜를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하여 주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딱 결론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갈르는 거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좌편과 우편을 가르고 그렇게 해서 양들 알곡들은 천국에 우편에 있는 자들 천국에 또한 쭉정이들 염소들은 좌편에 있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딱 나와 있어요 이웃을 사랑했느냐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먹을 걸 줬어요 내가 굶질었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줬느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느냐 내가 병 들었을 때 네가 찾아봤느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낙은에 되었을 때 나를 찾아보고 나를 위로 했느냐 나를 영접했느냐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보금 요한보금 마태보금 다 나오는 성경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럼 깜짝 놀라는 언제 예수님을 우리가 대접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답이 그거예요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에게 했느냐 사마리아인 그 여리고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내려온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만 죽게 되었다 옷까지 다 뺏기고 피가 흘려서 죽게 된 제사장과 레이위들이 한 사람씩 내려오다가 그 사람을 보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가까이 안 가고 왜 도망갔습니까 율법에 죽은 자 시체 만지면 7일 동안 완전히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영원히 제사장로는 못해요 레위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워서 혹시나 저 사람 죽으면 내가 정결 예식 7일 동안 멀리 밖에서 예식을 행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쟤를 물에다 타가지고 그것을 뿌리고 우술처럼 뿌리고 하는 예식이 있어요 얼마나 구찮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자를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저들은 죄인이야 죄의 값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대면 안 돼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리세의적인 이러한 맹점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강도 맞는 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과 다를 배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방인 아니에요 반이방인 섞인 자들 아주 유대인들이 아주 상대를 안 한 자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가 상처에다가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하고 자기의 낙위에다가 태워서 주막에다가 데리고 가서 그 주막에서 그를 돌보고 또 그가 떠날 때는 일을 좀 돌보게 해달라고 두 대나리온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고 많이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으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이 강도에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꼭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거니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병자를 고친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에 속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느냐 겉으로 보기는 능력 물론 이거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게로 인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 들린자를 해방시키는 이러한 사역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렇게 함으로 너희에게 나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또는 강도 만난 자에게 과연 이웃이 되어 주어졌느냐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졌느냐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나를 위한 이웃이에요 그러나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있는가 이거 과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것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뭐 교회도 크게 성장하게 하고 많은 전도도 하고 성교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일대일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는 극률과 자비의 마음을 가졌는가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함 경건함이 형제의 형제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다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네 안에 네 삶 속에 과연 예수님을 담는 그러한 행위가 얼마만큼 있었느냐 강도 맞는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목마른 자 억에 갇힌 자 병약한 자 낙은에 된 자에게 과연 너는 어떻게 행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주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경고의 말씀을 저의 삶 속에 적용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 주시는 그러한 히브리어 바라크의 복이 아니에요 그 바라크의 복이라는 것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이름을 창백해하고 뭐 물질적으로 또 명예적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잘되는 이러한 복이 아니라 오늘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은 토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토베는 영어로 말하면 pleasant 유쾌한 거예요 즐거운 것입니다 good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그야말로 우리가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건강기구에서 말하는 건강에 대한 의미 단어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쾌적한 상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쾌적한 상태 사회적으로 쾌적한 상태 영적으로 쾌적한 상태 유쾌한 상태 이것이 건강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전인적 건강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물질을 많이 쌓아두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지위가 명예가 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야말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오는 그날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그야말로 전인적 건강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는 안정된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왜 안정된 삶입니까 인생의 환란 중에 폭풍우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신 거예요 환란 중에 좌정하신 여호와 홍수에 좌정하신 여호와 우리가 가장 힘들고 홍수와 같이 환란을 임하고 핍박이 임하고 하는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위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나님의 그 말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 속에 내가 너희가 물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오 강을 건널 때에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 불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환란 중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안정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에서 41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뿔을 높이시는 거예요 뿔 여러분 뿔이라는 건 뭘 상징합니까 그 사람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을 인도한 모세에게 주신 힘이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모세 상을 조각할 때 모세의 머리에 두 뿔이 달린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지금도 이태리 가문 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십계명을 들고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두려워서 쳐다보지 못하는 것 왜냐 하나님의 광채가 빛났기 때문에 그 빛나는 광채가 뿔의 형상처럼 보였다 이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을 하나님을 맞이한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뿔 이것은 빛나는 하나님의 광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늘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는 비상하는 해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총룡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달려도 걸어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냐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뿔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믿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 말씀의 한 한 날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는 영생 폭락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믿어 의심치 말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이 임하는 거에요 뿔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야물로 그들이 영과 혼과 몸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전인적 건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4년 새해 우리는 비상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내게 오시 없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주님을 모르며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오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악한 자가 한 명이 있어요 그건 바로 마귀 역사예요 토족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영웅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요 마귀의 일을 면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죄다 그래하면 여러분이 영생 폭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할 것입니다